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한 시간의 죽음, 아이반 트틀목사님의 천국 1편을 이어서 오늘은 천국 2편입니다. 내가 천국에서 배우게 된 천사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천국에는 여러 부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우리 인간들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과 비슷한 크기이며 우리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천사들은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받았고 한 번에 한 사람 이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천사들을 도우미 천사들이라고 부릅니다. 도우미 천사들은 당신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삶의 여러 영역에서 당신을 돕습니다. 도우미 천사들은 피로에 따라서 당신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호 천사들입니다. 수호 천사들의 임무는 한 번에 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호 천사들은 당신이 해를 당하게 될 상황에서 당신을 보완해 임무를 수행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사고를 당할 상황에서 순식간에 해를 받지 않는 채로 사고 현장을 벗어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수호 천사들의 사역 때문입니다. 어떤 때에는 수호 천사가 지켜보고 있는 그 사람이 수호 천사로 하여금 더 이상 수호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날개 달린 천사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날개 달린 천사들은 대개 한 사람이나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습니다. 날개 달린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사람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대다수가 전세계의 여러 교회들에서 이런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데 바로 그 천사들이 이런 보류입니다. 하지만 날개가 없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날개가 있는 천사들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당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져다주는 임무만을 위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 천사들이 직접 천국에서 응답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유해 천사들 중에 몇몇은 눈에 보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나 응답을 가져다줍니다. 그들은 매우 평범한 천사들이며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들은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가지고 오는 응답을 받아들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순전히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천사장들은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대개 한 번에 한 임무만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임무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천사장 앞에 서게 되면 천사장의 능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천사장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리한다는 것을 압니다. 천사장들이 소유한 능력은 세상의 시대와 사건들의 진영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땅에서 천사장들을 보게 되면 그 풍경은 당신이 죽을 정도로 두렵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당신의 영혼이 천사장의 능력을 이해할 것이고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본 천사장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불과 세 명의 천사장들을 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목적만을 위해 창조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의 음성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들의 하음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도치된다고 말하는 것 외에 그들의 음성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더 많은 천사들이 있지만 나는 당신에게 설명한 몇 가지 외에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천국에는 당신이 영혼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그것들은 정신의 언어로 결코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 이는 정신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영들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들은 아닙니다. 그 영들 중에는 거짓의 영들과 매우 사악한 영들이 많습니다. 당신은 누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지 누가 악한 영을 품고 있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직접 죽음을 체험한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되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큰 지식을 갖게 됩니다. 천국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와 천사들 외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면서 여러 장소들로 다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는 존재들과 비교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고 능력과 권세로 노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이 올려지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곳곳을 다녔습니다. 그들은 통통하고 크고 아름다운 눈을 가지니 인간처럼 생겼고 작고 통통한 다리와 팔을 가졌습니다. 마치 통통한 아기처럼 생겼지만 큰 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래하면서 날아다니는 듯 했습니다. 나는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다만 두 발을 떼고서 날아다니는 생각을 하기만 해도 날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날아다니는 것은 힘들이지 않아도 가능했습니다. 천국에는 최고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원하기만 하면 이 땅에 독수리나 비행기가 나는 높이 정도가 아니라 한없이 높게 날 수 있었습니다. 날아다니는 것은 마치 걷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활동에는 힘을 내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날아다니는 것이 결코 피곤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항상 날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날아다닐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천국에서 여러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사들 중에서 가장 경이로우며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사는 사랑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크리스천이 아니라면 나는 당신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변화될 것을 강력히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삶은 한 순간일 뿐이지만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백년 정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영원입니다. 천국의 영원은 당신이 지구를 백만번 걸어서 도는 시간보다 길며 실제로 그 시간은 천국에서의 1초보다 짧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셨습니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마지막 종착점들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가요? 나는 당신에게 종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시간의 죽음 지옥과 천국에 가다 아이반 터뜨목사님의 천국 2편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천국 3편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숨겨진 고의적 제약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